법칙이요 오늘이 그 동지 잖아요 12월 22일 동지는 이제 밤이 가장 긴 날이죠 밤이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이제 우리가 그 팥죽을 먹는 거죠 팥죽을 써가지고 이제 먹는 거예요 팥죽이 좀 불그스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그스름한 거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동짓 날은 왜 그러냐면은 밤이 이제 긴 거예요 제일 긴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밤을 그 동양 철학에서 음양 철학이죠 더 이제 좁혀서 이야기하면 동양 철학에서도 음양 철학 음양 철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밤 밤을 음으로 보는 거예요 음 양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음으로 보는 거예요 낮을 양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밤이 제일 긴 날이니까 이제 음이 제일 길은 거죠 근데 음이 이거 제일 긴 거는 또 어떻게 이제 음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냐면 이게 이제 안 좋은 기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극성을 부리는 때예요 음이 제일 기니까 음은 이제 그 안 좋은 기운 또 귀신 귀신도 음으로 와요 음 음양 철학에서는 음양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안 좋은 귀신이 안 좋은 어떤 기운이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이걸 그냥 놔두면 그래서 그 양으로 이 음이 너무 극성을 부리니까 이걸 좀 잠재워줘야 된다는 거죠 조금 누그러뜨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양을 좀 강화시켜줘야 되겠죠 양이 오늘은 좀 짧은 날이니까 이걸 이제 인위적으로 강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은 붉은 거 있잖아요 붉은 거는 이거 기운을 힘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이거 팥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극성을 부리는 그 안 좋은 기운 안 좋은 귀신 이것이 이제 나를 해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팥죽도 먹고 이거를 뭐 부엌 뭐 벽 뭐 헛간 옛날에 이런 데다가 뿌리잖아요 안 좋은 기운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많이 이제 침투하지 말라고 먹고 또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양이 음이 기르니까 이거를 양으로서 이제 보충해 주는 거죠 음의 기운을 좀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균형이 맞아져가지고 나한테 이제 해대는 게 안 오는 거죠 안 좋은 기운이 나한테 침투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균형을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붉은 거를 먹는 겁니다 붉은 거는 양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하여간 그 중형이에요 중형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서양 요즘 마음철학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균형이죠 균형 중형이 서양 그 마음 철학 전문가들이 말하는 균형이에요 균형을 항상 이뤄줘야 돼요 동양 철학은 아이가 이게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요 딱 균형을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은 되게 많아요 근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이건 균형이 안 이뤄진 거예요 조금 건강도 좋고 돈이 조금 적어도 건강이 좋아가지고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 철학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네 가지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제는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게 균형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마음 철학 전문가들이 마찬가지예요 동양 철학도 음양 철학도 이게 균형 중형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중형 또 내가 돈도 많고 건강해요 근데 그 자기 부인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고 또 자기 자식들하고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이게 균형이 안 이뤄진 거죠 인간관계 가정에서의 인간관계가 안 이뤄진 거예요 너무 균형이 안 이뤄진 거잖아요 돈도 많고 건강은 한데 그러면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좀 적고 건강이 조금 적어도 가정이 화목하게 좋은 거죠 골고루가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 건강하고 또 가정사도 가정에서의 관계도 그냥 그럭저럭 좋은데 돈이 또 너무 없어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하면은 이것도 균형이 안 이뤄져가지고 힘든 거예요 이것도 골고루 이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돈도 많고 그 가정도 그럭저럭 이제 꾸려나가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지금 침대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는 또 균형이 안 이뤄진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동양 철학에 비춰봐서도 안 되는 거고 음양 철학에 비춰봐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서양의 마음법칙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의해서도 안 되는 거죠 골고루가 중요한 거예요 균형 오늘 동지가 동지의 팥죽 먹는 거는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항상 우리 삶에서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법칙 전문가들도 그렇고 또 우리 옛 동양의 성현들도 그렇고 성현들의 말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